여러분과 함께 독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건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독해 이 부분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소재를 파악할 것. 소재.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단어를 넣어서 넣는데요. 물론 이런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재만 파악하고 두 번째, 그럴 능력을 키울 시간에 뭐부터 보자. 보기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보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독해 이 부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재와 보기를 알았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품사별로 보기의 품사가 이런 품사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걸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들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 앞에 또 시관. 시관이 원래 습관이라는 명사지만 또 뒤에 왔으니까 익숙해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시야가 나온 거 보니까 이 동사와 쓰인 보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초청하면은 차창. 차에 달려있는 창문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뭐죠? 공기를 환기시키다. 이 부분만 볼게요. 그럼 소재가 지금 두처시. 차가 막혔을 때 지금 뭔가 차창에 관한 내용. 환기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만 소재를 파악하시고 소재 파악했습니다. 소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보기. 보기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A는 바라고 나왔어요. 바는 뽑을 발자예요. 우리 보통 발탁하다, 발췌하다 할 때 그 발자인데 중국어로는 바야, 이를 뽑다. 바, 사오, 푸를 뽑다. 그 다음에 쉰바, 선바라는 뜻의 제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거나 붙여놓은 거.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 딱 붙여놓은 것을 떼어낼 때. 아니면 해체시킬 때. 이럴 때 우리가 차이를 쓰는데 만약에 해체시킬 때 나온다면 차이 방지. 집을 허물 때도 써요.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조립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허물 때. 차이 방지.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조립해놓은 것을 뜯어낼 때. 그때 차이 카이. 붙은 것을 뜯어낼 때. 차이 카이. 야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들어 움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흔들어 움직이다. 물론 이제 보통 흔들어 움직이다 하면 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호군 이러면 우리가 라콘을 발을 동동 구를 때 야호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뜻으로는 흔들어 움직이는 게 약간 뭐라고 했죠? 좌우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든지 손으로 우리가 양옆으로 흔든다든지.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야호토 하면 고개를 흔든다인데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호토 고개를 흔든다. 고개를 흔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끄덕이면 동의를 나타내죠. 그럼 얘는 동의하지 않은. 즉 뭘 나타내냐면 부정. 어? 난 싫어. 아니? 그렇지 않아. 이런 개념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첫 초항이랑 쓰여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하고는 좀 잘 안 맞죠. 지금 차 중에 우리가 보통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창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 차들을 보면은 이 차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보통 창문들을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호초초항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차창을 위로 올리면 야호쌍 초초항이 되겠고 만약에 차창을 내려서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면은 야호쌍 초초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죠. 자, 마지막 단어까지 볼게요. 일단 타오 하면은 손이나 도구로 꺼내다 뜻인데 타오치엔 돈을 꺼내다 타오쏘우지 휴대폰을 꺼내다. 보통 어떤 총 샤머샤머 띠이파 어떤 장소 주머니 같은 거겠죠. 주머니나 이런 가방 같은 그런 장소에서 이걸 꺼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호로는 타오추추를 많이 써요. 그래서 타오추쏘우지 타오추치엔 이렇게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까 소재가 차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응하는 목적어가 차창이고 차가 막혔을 때 환기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오시아 처추앙 정답 몇 번?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밑줄이 무엇이랑 쓰이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만 보는 거지 전체 내용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해드리자면 수부즈, 수부즈는 뜻밖의 뜻인데 뿌즈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뭘 모른다? 위에 위에 문제죠. 문장이죠. 뭐 할수록 A 할수록 B하다. 그러면 위의 시 A일수록 두처엔중닷띠이파 아, 차가 막히는 곳이 심한 곳일수록 우란지수 위에 가업 오염지수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럼 형용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얘기가 나왔는데 형용사는 역시 책에 제가 뭘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놨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형용사 뒤에 더가 있잖아요. 지금 예문처럼. 예문 보면 지금 형용사 뒤에 뭐가 있어요? 밑줄 뒤에 더가 있는데 이 더가 있는 경우엔 더 뒤에가 명사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수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형용사하다.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주어랑 호응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가 독특한데요. 재미있는 건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형용사가 수로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밑줄이 쳐져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6급 독해 이 부분에서는 부사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아요. 가끔 이름절 특이한 부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합으로 쓰이는 부사만 나오고 일반적인 부사들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비슷한 어감의 형용사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1번 유형이죠. 자, 그럼 단어부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A, 잔신. 자, 잔신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어서 참신하다라는 개념을 쓰는데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참신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참신한 새차, 참신한 차 이렇게 쓰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잔신은 참신하다 보다는 기존에 없다, 완전히 새롭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없던의 개념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없다. 비탄 개념은 뭐가 있냐면 C에 있어요. 신인. 이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참신하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차이점은 잔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면적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신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참신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완전 새차야. 그러면 잔신도 그렇죠. 왜냐하면 외관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발상, 디자인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신인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개념상에 많이 쓰고 얘는 사물 외관, 표면상으로 많이 쓴다는 거 그 둘의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치미아오인데 어, 디도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메이며오. 자,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6급에서 정말 많이 나온 단어가 이 미아오예요. 미아오. 미아오는 묘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가 일단 들어가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것에만 써요. 뭐라고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것에만. 그 중에서도 치미아오는 기발하고 독특한 이 창의적인 기발함에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치미아오더 샹샹니 기발한 상상력 요런 것에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감탄 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요럴 때 우리가 치미아오더 샹샹니 메이며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다워, 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에 뭘 쓴다? 메이며오를 써요. 보통 풍경이나 목소리에만 써요. 자, 이제 소재가 뭐냐면 파니예요, 파니 파니가 뭐냐면 통역이란 말이에요, 통역 번역 둘 다 좋습니다. 통역, 번역이요. 근데 통역, 번역인데 얘가 뭐라고요? 시, 동시, 동시 어떤 동시? 그럼 통역이 어떤 물건이냐를 설명하는데 자, 통역은 생각해봅시다. 통역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를 필요한 언어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언어를 언어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국어를 한국어로 아니면 한국어를 일어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이란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있는 것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는 아니다? A씨.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제거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재가 통역이니까 기존에 있던 거 없던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치며어와 매이미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치며어는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독특한 것에 쓴다고 했었어요. 독특한 것. 상상력이나 뭔가 만들어낸 거. 그리고 매이미아어 같은 경우는 보고 듣는 거세요. 하지만 통역이 물론 듣는 거긴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언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이미아어보다는 어디에? 치며어의 힘을 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외 주민 판이자 청주초 판이쉬 자이 디선 콩지엔 초앙자오 떵땡땡더 동시 한 유명한 번역가가 일찍이 번역은 제3공간에서 도웅머머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제3세계에서 많은 것 훨씬 더 기발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역 번역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게끔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새롭게 기발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를 볼텐데요 명사 명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사가 밑줄 돼 있으면 명사랑 맞잖아요. 거꾸로죠. 그러면 명사절에 명사가 들어가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이 명사와 호응하는 동사 동사랑 호응이 되는지를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으로 쓰이는 아예 한 말처럼 고정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명사가 있다면 앞에 땡땡 명사 혹은 명사 땡땡 예를 들면 혈액순환은 슈에이의 신환 그러면 본문에 지문에서는 슈에이가 나와있고 밑줄 쳐져있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밑줄 쳐져있고 신환이 나올 수 있을 때 혈액을 넣느냐 순환을 넣느냐 이런 식의 조합 단어를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단 소재를 봐야 되는데 소재가 첫 번째 큰 단어가 따옴표가 잘 모르는 단어겠죠. 그럼 얘는 놔둬놓고 슈즈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따옴표 에이라는 것이 무엇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가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미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속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했더니 짜이중을 가로 쳤더니 가오스 후어죠. 뭐 비쌀. 시험이나 시합에 쓴다라는 거죠. 일단 그걸 기억하시고 단어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단어를 안 봤네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쯔, 시, 질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공질서 이런 질서 맞아요. 그 다음에 민츠 자 민츠는 석차죠. 석차는 시합이나 시험의 성적 벌써 답 나온 것 같죠. 세 번째 청쉬는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소재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 쯔, 시는 일선후 순서 차례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어떤 순서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 소재는 민미치엔 마오가 민미치엔 마오네요. 민미치엔 마오가 분명히 소재이긴 한데 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이 뭘 가르치냐면 시합과 시험 중에 그러면은 일단 민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카우치엔 요것만 봐도 또 A, B가 맞겠네요. 뭐냐면 카우치엔이란 말은 제일 앞에 기댄다. 누굴 얘기한다? 1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석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의 유래를 한번 봅시다. 춘추수치 추거싱진스 초나라 춘추정국시대 때 초나라가 행진을 할 때 요런 취죠. 마오땅치즈 무슨 말이냐면 마오가 뭐냐면요. 우리 벼 같은 거 있죠. 벼. 쌀. 쌀 나오는 벼 같은 게 벼 종류의 띠라는 식물이에요. 식물. 만약에 이게 제가 벼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물 벼라고 칩시다. 이렇게 막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띠를 식물이잖아요. 근데 깃발이 없어서 이 띠를 가지고 이거를 뭐로 삼았다? 깃발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기수는 어디에 쓰죠? 그렇죠? 제일 앞에 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저 말이 생긴 거야.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아,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즉, 1등을 우리가 아, 민리 젠마오로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조자의 두이우 제일 전면 저지우스 젠마오 제일 추후의 이스 그래서 배열에 젠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젠마오의 최초의 뜻이다. 젠마오라는 것은 1등을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어휘의 차익점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꾸 소재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혼합해서 문제로 봤는데 문제 예제로 나왔는데요. 한번 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역시나 제가 바로 해석을 들어간 게 아니라 보기만 좀 정리를 하고 소재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보기를 보면 보통 이 부분의 보기의 단어는요. A, B, C, D가 있으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적게는 3개가 나오고요. 많게는 5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5개 혹은 3개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4개 나오는데 굳이 5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이상 물론 3개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 이상만 맞아도 그 알파벳 들어가는 보기를 고르시면 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그럼 어떤 것을 좀 피하고 어떤 것을 내가 구분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밑줄 뒤에 거를 보면 첫 번째는 펑정과 호응하는 뭐를 찾는 거죠? 동사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 펑정은 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땡땡 이수 이번에는 예술과 결합하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총 요원쯔 땡땡 쯔진 언제부터 여기가 이제 언제예요. 언제부터 쯔진 지금까지라는 뜻이군요. 언제부터 문자 설명이 있고부터 문자 기록이 있고 문자 기록이 있고부터 문자 응용이 있고부터 어쨌든 이 4개 얘네들도 거의 문자랑 결합하는 명사 여기서 동사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명사 취급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를 아 여기는 동사 요 명사니까 뒤에서 수직하는 동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 뭐뭐 할 문자가 있고부터 설명할 문자가 있고부터 기록한 문자가 있고부터 이렇게 응용한 문자가 있고부터 이렇게 해서 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내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좀 빼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좀 두 번째도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무슨 무슨 예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예술 민간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 뭔가 다 되는 것 같죠? 이런 여론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론 좀 안 볼 거고 첫 번째 여론과 세 번째 여론을 볼 건데 첫 번째 단어를 좀 정리해봅시다. 파시엔 발견하다 무슨 뜻이죠? 발견하다는 이 연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뭐 꼭 연구조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막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어? 제 단점이 뭐예요? 얘도 파시엔이에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구해서 발견하다 이런 개념이 제일 많고요. 파밍 같은 경우 발명하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사물을 발견하는 뜻도 있지만 사물뿐만 아니라 뭘 발견하다? 정리해놨죠. 방법을 발견할 때도 뭘 쓴다? 파밍을 써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쯔쯔쯔쯔쯔오는 둘 다 우리나라는 말은 제작, 제조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둘 다 사물에도 쓸 수는 있어요. 제조업 하면 제조, 디 그 다음에 물건을 제작하다라면 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 제작 이런 거 우리나라 말처럼 그대로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HSK 나온다면 제작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내다는 뜻으로 말 쓰이고 제조하다 같은 경우에는 수상적, 무용적인 것 중에서도 국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다. 걔가 이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국면이라든지 국면 쥬면이라고 있죠? 쥬면 네, 입구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 분위기라고 하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들이 있죠? 분위기 치, 펜 혹은 펀웨이 펀웨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펀웨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만들다 제조하다라고 그대로 넣으시면 좀 그렇고요. 만들다는 개념을 하셔서 저런 국면이나 분위기를 만들다 이렇게 해서 쥬쩌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펑정이란 말이에요. 펑정 펑정이 연이에요. 명사 연 그럼 당연히 연은 발견하는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식물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견하다는 뜻인데 연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파밍은 돼요. 파밍도 제가 말했죠.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전구를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구 파밍 되겠고 구체적인 물건이니까 쥬쩍까지만 쓸게요. 쥬쩍은 아까도 말했지만 HSK 나온다면 이런 국면이나 분위기를 만들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열 봐서도 뭐만 보면 된다? 쇼오밍하고 익룡은 필요 없고 뭐 지자이냐 지루냐 그럼 이 차이점만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하다 기록하다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아 문자 기록이 있고부터 그렇죠? 기록할 문자가 있고부터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록할 문자가 있고부터 이 여는 이미 2000년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있은 이후부터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이 우리나라 말로 딱 했을 때는 일단 얘가 먼저 딱 떠올리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루 같은 경우에는 신지로 신기록인 경우 빼고는 보통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하다로 자했어요. 기록하다. 그래서 지루울러 지루구어 지루울러 지루구어 기록했다 기록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기재라고 불리는 기재하다 지의자에는요. 어떤 문헌 같은 데 남아있는 기록 어떤 책이나 종이 같은 데 남아있는 글 기록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글 기록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소리니까 정답 당연히 뭐가 된다? 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이제 단어 보기의 단어를 다 구분한 다음에 이제 소지만 찾으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기 단어를 모른다면 이 부분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 단어를 알고 모르느냐가 네가 6급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어려워요. 어려워서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책에 정리해놓은 어휘들은 아 저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시험에 가셔야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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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